노원구에는 많은 산이 있습니다. 불암산과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등인데요. 초안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 둘레를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의 숲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예산심사에서 순환산책로 사업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면서 초안산에도 모든 둘레길에 산책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승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가 꾸준하게 만들고 있는 무장의 숲길. 장애인부터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산책로입니다. 완만한 경사의 나무대크길은 계단과 턱 등 장애물이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들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불암산과 영축산, 수락산은 모든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지만 초안산의 경우 아직 일부분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맨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락산이나 불암산 할 때는 우리 월계동이 상계동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갈망을 하고 있었어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초안산 일대 1.8km 구간에 무장의 숲길을 조성하는 초안산 순환산책로 사업. 최근 사업비 중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 공사비 45억 중 14억 원을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한 것.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월계동에 끊겼던 경춘선 숲길 사업도 최근 연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안산 무장의 숲길과 더불어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진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진입니다.